옛날 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을 하셨던 분이 저렇게 올렸네요. 우려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 386 술값부터 북한에 준 100억원까지. 이것도 다 법무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겠네요. 이재만 안 본 것만 조사하고 여기는 무슨 술값에서 그 돈 받아다가 북한에 100억원 갖다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된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로는 SNS상에 그러니까 검토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한다고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뭐든지. 막 잡아놓고 싶잖아요. 이재만이 됐건 안본건이 됐건. 탈탈 털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나오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게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가 북한에까지 갖다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강원랜드 사건 좀 한번 하세요. 뭐 공공기관 무슨 채용 비례다 해가지고 국감 내내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을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이 나올 줄로 기대하고 불러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리 한번 틀어주세요. 그때는 금품이 오갑니다. 저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청탁을 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여당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네네 거의 예 저 뒤로도 더 나오는데요. 깜짝 놀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뭐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그 여권 그것만 드립답하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더 많이 더 나쁘게 한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지금 야당만 그냥 드립답하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여당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데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안 봐주실 거죠?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끝판왕 최고봉 이거는 문준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아드님 뭐 하여튼 간에 뭐 아주 모든 그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귀걸이 건 사진을 갖다가 입사를 하지 않나 자기 소개서를 쓰라니까 12줄을 쓰질 않나 입사한 지 14개월 만에 휴직을 해가지고 황제 휴직을 해서 23개월 동안 미국 가서 놀다 왔는데 휴직한 기간까지 다 쳐가지고 3년 동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뭐 그렇게 하고도 그때 뭐 고발도 되고 했다고 늘 알려졌는데 문준영에 대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주정 관련해서 지금 고발 건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